만 훗날 너의 면 너를 깔아지 않게 늘 난 기다리네 그날 그게 안녕 이 멤버 중에서 저음은 우지 형이랑 범위가 제일 잘하는데 민규씨도 잘하는데 저는 어디 가든 빠지진 않아요 어디 가든 항상 껴있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보컬팀의 번호 유형까지 껴서 저음 클레오파트라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오 재밌겠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요 나 이런 걸 미안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부터 이렇게 내려갈게요 높게 갈게요 너무 낮게 시작하면 안 돼요 마이크 넘겨줘 너무 높아도 이상할 것 같아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가장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스티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집 안녕 클레오바드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집 안녕 클레오바드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집 안녕 클레오바드라 세상에서 가장 가는 포테이토집 저 사실은 식스팩이 아니라 식스턩이 있는데요? 고등어 개인기 하시나요? 고등어! 고등어! 너무나 하자 이거 못할 것 같네요 그러면 버논 민규만 남았네요 버논 민규만 남았어요 버논 민규만 남았어요 다 탈락하고 버논 민규만 남았다 결승전 누가 되게 안 뛰었어 다시 시작해 다시 좀 높여 안녕 너무 기니까 안녕 클레오바드라까지만 해주세요 안녕 세븐에 안녕 클레오바드라 2등이야 2등 안녕 클레오바드라 안녕 클레오바드라 안녕 클레오바드라 유명한 조음을 탈 이런 유명한 조음을 탈 여러분 안 열었 그럼요 본격 자 오늘은 좋은 대결 팀전은 으음 많이 튕겨주세요 많이 튕겨주세요 너무 축하해 너무 축하해 워슈어 페이창 베이스